의정부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의장 자리를 놓고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인데요. 지난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볼성사나운 장면을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제7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가 열린 지난달 27일. 불과 20분 만에 정회돼 파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 작성한 올해 후반기 의장단 배분 합의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의견 차가 큰데다 의장직만큼은 뺏길 수 없다는 양당의 당론 때문입니다. 특히 더민주의 유력한 의장 후보였던 김모 의원이 구속돼 더민주 7, 새누리 6이던 의석수가 6대 6으로 동수가 된 것이 변수입니다. 여기에 지난 7대 전반기 의장단 협상 때 후반기 원구성 배분을 약속한 비공개 합의문의 존재도 문제입니다. 합의문에는 의장을 포함한 두 개 상임위원장을 더민주가 부의장과 한 개 위원장을 쇠누리로 가져간다는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민주 측은 김모 의원의 구속이란 일시적인 상황을 틈타 합의를 파기하고 의장직을 고수하려는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새누리 당에서 그런 어떤 일시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의장직을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라준다면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우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인데 새누리 측은 합의문에는 의장선출은 언급되지 않았고 양당의 의석수가 동수가 된 만큼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 분이 지금 투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 당에서 볼 때는 6대 6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합의문에도 또 그런 어느 당이 의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의장만은 투표를 해야 된다. 결국 합의문에 대한 여야의 해석차가 크기 때문인데 만약 투표 결과 동수가 나와 마지막까지 갔을 경우 연장자 우선에 따라 새누리 당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최근 두 번 의장단 선출을 놓고 홍역을 알았던 의정부 시의회. 파행 전문 의회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전병천입니다.